저번 하에서 덕임은 세손자와를 연못에 빠뜨린 죄로 산인은 덕임에게 반성문을 써오라는 벌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덕임은 동궁전의 낡은 서고를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부업으로는 필사일을 의뢰받아 해주고 있었다. 반면 그 시각 산인은 서고 반대편 서현장소에서 대신들과 경설을 강론하게 되는데 백성을 부양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나는 왕세손으로 태어나 훌륭한 글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박식한 인재를 두루부를 수도 있어. 나의 세주를 온전히 이 나라 조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비단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는 주제에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모렴치한 소인배나 다름없을 것이오. 하늘의 명이 내게 내려와 장차 나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오. 그 천명 앞에 결코 숨지도 도망가지도 않겠소. 산이가 있는 서현장소는 덕임이 있는 서고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서고에서는 강론하는 내용을 들일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세손이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선하며 토론하는 내용을 누군가 반대편에서 세작하게 된다면 한 나라의 비밀이나 상황을 누출시키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조선판 통과제리 산더커플답게 요리조리 타이밍의 교체가 진행되던 중 덕임이 지키는 서고에 나타난 요상한 남정네 한편 겸사서 홍덕론은 산이 좁은 영조를 찾아가게 된다. 니가 서고를 시키는 궁련이야? 예. 상간마마 겸사서가 들어 싸웁니다. 들어오라고 해. 여기서는 서연 장소가 잘 보이는구나. 소리도 잘 들리겠지? 근래에 수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 있느냐? 예? 두 번 화문하게 하진 마라. 남몰래 이 근처를 기웃거리는 자는 없었느냐? 수상 전화 부르셨사옵니까? 이리 가까이 앉아봐. 염탐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냐? 쟤 누가 누구를 염탐한단 말씀입니까? 그보다 대체 누구십니까? 예. 동로야. 세손마리다. 왜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구 캐노이십니까?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소를 올려대는데 이러다 호랑이 잡기 전에 이놈아 이 늙은 헤네비부터 잡겠어. 니가 알 거 없다. 덕임은 세손자와의 용언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 귀사를 동원해 호랑이를 잡는 건 아니되 이 귀사는 세손을 지키라고 있는 군사자니. 그런 산이 회유해 세상하찮게 단량을 바라보는 덕임. 이제 제대로 털어놓을 마음이 생겼구나. 동공으로 돌아가 전하의 어명을 전하겠나이다. 그래. 어서 가보아. 겨우 이깟돈으로 국녀를 매수하려 드십니까? 지금 단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렴 제가 겨우 단량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곳은 동공의 서고입니다. 낡고 오래되어 세손자와께서 찾지 않으신다 한들 국번의 처서임은 분명하죠. 저 또한 아직 생각실이지만 엄연히 동공의 국녀입니다. 전하 하훈하실 일이 있지 않사옵니까? 어찌 불경하게 세손자와의 사람을 매수하려 드십니까? 네가 세손자와의 사람이라고? 동공의 국녀라니까요. 사흘 전 동공의 불이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아하 참 그렇지. 그래. 국녀에게 무슨 신의가 있다고. 당장 나가십시오. 무슨 일 있었네? 모르니? 어허 뭐하는 짓이냐? 겸사서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겸사서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동공이 직접 와 최상전학계 해명을 해야지요. 하지 마라. 이거 더럽습니다. 더러운 거 아닐까 그만하라고. 나가십시오. 나간 하나 지났느냐. 나가십시오. 내가 내 발로 나갈 것이냐. 신첩이 답을 할 듯하옵니다. 어 그래요? 어떻게 돈을 대는 것이냐? 어허 눈치만 기다려 보라지 않았느냐? 이런 무험하다. 곧 국녀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신첩이 직접 니노한 일이지요. 국녀들만의 놀이인데 몰래 구경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마 세손도 밤새 구경을 했나 보입니다. 내가 누군질 아니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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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대는 멀쩡해. 상한 놈을 따보겠네. 세손자인 줄 모르고 덕임은 빗자루 스매싱을 시전하게 되고 그런 산이 또한 호대기 혼나면서도 덕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날은 어두워지고 산덕이들은 서구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밤중에도 필사일을 하느냐? 제법 돈벌이가 되느냐? 예? 해관 소설 말이다. 제가 책 읽는 건 어찌하셨습니까? 국녀 처서에 가셨습니까? 산덕이들이 서구에서 다시 만나기 전 국녀들이 축제를 연습하던 곳을 산이는 회상하게 된다. 그렇게 그곳에서 덕임의 책 읽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고 담당하게 국녀들 앞에서 책을 읽는 덕임을 바라보는 산이의 표정은 심각해진다. 오늘이 국녀들의 축점날인가? 신들이 낫구나.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전기수가 아닙니다. 황과 덕임이 책을 읽습니다. 줄을 서십시오. 모두 줄을 서십시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한 제후국 왕실에서 있었던 두 형제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해가 깊어질수록 증오가 무르익는다. 어린 아우야, 너는 나를 죽이기 위해 태어났구나. 너와 나는 형제이기에 서로가 닮았거늘. 어찌하여 우리의 처지는 이리도 달라졌는가. 어서 가봐. 주상 전하께서 너만을 데리고 가신다 하지 않느냐? 아버님께서 나무를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럼 아버님은 너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아이란 말이지? 안 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아이란 말이지? 너는 나를 죽이기 위해 태어났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부로 가면 큰일 나는 거 모르십니까? 읽지 마라. 듣는 사람이 어떤 심정이 되든 알게 무엇이랴. 넌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아니 될 사람이다. 점점 더 덕임에 대한 오해가 짙어져가는 산이. 그런 덕임은 산이의 태도가 매우 무례해 보인다. 알고 보니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어쩌면 티격태격 밝기만 해보이는 이 둘의 지금의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처럼 서글퍼 보이는 건 아마도 옷소매 끝을 붉게 물들여 입은 그녀의 운명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화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